오늘 주제는 어쨌든 해봐요. 최선화, 도이와 최선화. 오케이. 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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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듀스, 줄이다. 이것도 절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절감. 절약하고 비슷해요. 리듀스는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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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감소시키다. 까짱. 예를 들어서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외식비 알아요? 외식비? 외식비. 밖에 나가서 사먹는 돈. 예를 들어서 비암호아야. 외식비가 예를 들어서 백만동이에요. 그러면 백만동? 이백만동. 이백만동이에요. 그러면 백만동으로 줄이면 이거 까짱 하는 거예요. 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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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줄이는 거. 다우뚜 통민? 재산 줄이는 거. 네네. 통민은 똑똑한 투자. 네네. 똑똑한 투자도 되지만 다른 말이 있어요. 현명한 투자. 현명한 투자. 똑똑하다는 아마 한국말 같아요. 쓴 한국말. 현명하다가 아마 홍민 비슷할 것 같아요. 동민 롱명. 낭룡. 낭룡 에너지. 에너지. 넣은 시기의 차이도. 차이가. 한치 랑피. 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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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비랑 랑비. 한채 깜짝 비슷한 말이에요? 낭비, 감소, 낭비 안하는 말. 그러면 한채 깜짝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이해했어요.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 지출 절약. 지출 절약. 이게 비용 절감일 수 있는데요. 지출 절약인데 지출 절약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지출 절약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요. 지출 절약 이상해요. 네.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주 사용하는 조선이 있어요.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지출 절약.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냐. 그러면 비용 절감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용 절감 더 많이 한국 사람을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베트남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베트남어 표현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비슷한 거. 비용 절약. 비용 절약. 비용 절약. 비용 절약. 비용 절약. 가장 많은 게 종이컵. 플라스틱 컵. 지비. 비용 절약. 그 다음에 빨대. 빨대 알아요. 빨대나? 빨대라기. 스트로크 스트로크. 이거. 우유 먹을 때. 아이들. 아이들 우유 먹을 때 빨대 필요해요. 근데 빨대 뭐예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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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안 쓰면. 황황황. 이거 안 쓰면. 비용. 환경 비용 절약. 환경 비용 절약. 그러니까 쓰레기 많이 버리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근데 쓰레기 안 쓰면. 쓰레기 안 쓰면. 쓰레기 안 쓰면. 자연 농법. 자연 농법. 쉽게 말하면. 인공적인 거 안 써요. 자연에서 나오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없어요. 자. 사람이 만든 거 사용 안 해요. 농사는 오케이. 보태. 보태. 수주. 아. 다이카. 자오. 뭐. 까. 틱. 이거는. 우리가 먹고. 아. 아. 쓸 수 있어요. 리사이클 가능해요. 그런 거. 응. 오케이. 띠엔겜. 또이잔. 그래요. 시간 절약. 시간 절약. 네. 어. 잘 공부하면. 시간 절약 할 수 있어요. 이거. AI 사용하고 있으면. AI 사용해요. 아. 이거 시간. 시간 절약. 왜냐하면. 에이아이는. 좋은. 좋고. 다양한. 교환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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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AI. 네. For. ARN. бер어는. bt. 로이 에이아이 에이아이 한 종류예요 에이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에이아이 많아요 지민이, 람다, 클라우드, 에이아이 많이 있어요 베트남도 아마 에이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케이 이거 단어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해요 엠더 독도 대행백, 또이 독도 대행한 네, 못,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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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하이, 도이유화, 최선화, 최적화 이거 최적화라고 할게요 이상해요 최정화 오케이 까짱, 절감, 절약 절감 본 도움 아니에요 네, 오케이 삼, đầu지 통minh 현명한 투자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에너지 절약 7, 지혜의 절약 7, 카치의 람다, 클라우드, 지혜의 상상 8, 지혜의 상상 9, 지혜의 상상 9, 지혜의 상상 현금 적용량을 필요해 하루가 13시간 지났다 bars 제가 독르는 해 enhanced. 제가 독 Professores 한. 독름리 스테인드. 제가 독름리 스테인드. 독름리 스테인드. 독름리 스테인드. 독름리 스테인드. 각장 조이 감. 아멘 outside julida 네네 감소 시khedad 네 i how to determine one human gone to ja 내 jake men lung in ero 시 joy ab and jay lank 피 nang b 감 so jip holy only 한니 저 긴 비용 기엠 기엠 지 주 비용 조이감 지피 겸 겸 모이종 지피 겸 모이종 환경 기엠 조이 락 기엠 겸 도이잔 시 간 조이 락 네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비용 조이 유화 기엠 지피 겸 도시 비용 조이 유화 기엠 지피 겸 도시 지피 겸 도시 기엠 지피 겸 도이장화 라 최적화 라 기엠 지피 겸 기엠 지피 겸 네, 상숯 라지 생산 기엠 지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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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절약하는 사업에서 절약하는 사업을 좋아요 사업에서 비용 절감 할 수 있게 해줘요 팁 2. 팁 2. 팁 2. 팁 3. 팁 2. 팁 3. 지공 단체의 목탁 규과 대답득 제게임 이니아 대응하라지 절감 하지 않아요 필요없다 필요없는 효과지야 비용들은 방법, 목욕라 방법 효과있는 방법이에요. 다독라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공값이 에요. 어려운데? 오케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조율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조율적인 방법이에요. 목각 방법입니다. 그러면 호완지가 지출이에요? 지출이, 지출이. 아, 오케이. 지출, 지. 공간 지. 오케이. 오케이. 글쎄. 세 번째가 개선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개선에서 개선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선이 개선에 상승한 혐의도 있고 공예, 기술, 낭비, 절약, 기술 에너지, 낭룡, 에너지, 절약, 기술을 현명한 투자는 그냥 줄일 수 있어요, 지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네, 만난한 조사업을 위해서 만난 라지 운행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네,ικό번 구원이에요 칼을 위 przyp 용이 이 공유에는 물이 이런 이은 ê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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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 낭비 절약 낭비 절약 또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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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낭비 절약은 효율적인 절약 BNPOP 방안입니다. 자원 낭비 절약은 효율적인 절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능률을 올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은 효율적인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비업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원 낭비 절약을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 . 과징 산 수은 주의 전기업 주의 전기업 전기업 사업 사업 주의 전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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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업 기업 사업랑 비슷해요? 네. 근데 이거 기업 꽁띠는 그냥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근데 기업은 기업 비즈니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 것 같아요. 꽁띠 아니고 연예인 것 같아요. 아, 연예인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교수의 운영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교수의 운영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교수의 운영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효율적인 절약 방안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효율적인 절약 방안입니다. 자원의 낭비를고요 짜증을 줄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작업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산을 맞추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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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저는 능류이요. 능류이 아니고 능류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능률하고 생산성 비슷해요. 능률 비슷해요. 능류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기업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효율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효율적인 절약 방안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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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céώ 2. ..etty 이렇게 하늘거지. 네 아 미영백 이가 룩 키 fi 아 이용 전에 절약하는 효과적인 못 값이 다 룩 ti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아, 안 맞습니다. 공예 재겐 절약 기술. 절약 기술. 로. 절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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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이름을 조릴 수 있어요. 조릴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요. 원장 이름을 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신나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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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목방법 TNK 효과가 다오쥬 통민 TNK 랑릉 TNK 랑릉 TNK 랑릉 TNK 랑릉 TNK 랑릉 anlat지 않aching 방 Bay TNK 랑릉 트나릉 ội 확인